이번에는 페어와이즈부터 해서 레이스 집까지 5개를 간단히 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을 때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페어와이즈는 짝짓기 하는 거에요. 여자를 보시면 바로 이어될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5개를 가진다면 페어와이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어와이즈 테이크 5개 하면 0,1,1,2,2,3,3,4 이렇게 두 개씩 마지막 두 개씩 짝짓기를 시키는 거죠. 그게 페어와이즈입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달리기 하는 거에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게 달리기를 합니다. 볼까요? 1등 한 애만 보여주는 거에요. 그래서 레이스 1.5초,1초,2초,2초,2초 스타트하면 누가 1등 하죠? 얘가 1등이잖아요. 그럼 1등 한 애만 계속 보여줍니다. 얘는 안보여요. 나머지는 다 생까버립니다. 볼까요? 보면은 지금 파이프 해서 맵2 플러스 또한 됐잖아요. 플러스 또한, 플러스 또한, 플러스 또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파이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걸 지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릴러드 그러면은 0,1,2,3 얘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애들이 얘들도 이벤트를 계속 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1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를 3초로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초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이번에 1등하는 애가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5초 간격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5초 간격으로 1초 간격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렇죠?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게 레이스예요. 그 외에 다른 밑에 또 하나 있네요. 에러가 있는 경우 에러를 여기 안에다 두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로깅이 안됩니다. 2nd에 딜레이 200 3rd에 딜레이 300 1st는 딜레이 100 1st에서 이미 에러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2nd와 3rd는 안되죠.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하게 되면은 플러스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rough 에러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1등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레이스. 그 다음이 start withy. start withy. start withy.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시작하는 값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3이 있다. start withy를 0로 주게 되면은 0,1,2,3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스캔 밸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캔하는 경우도 스캔이잖아요. accumulate current 값 accumulate current 값 hello world hello world goodbye hello world start withy. 첫 값을 주는 겁니다. 첫 값을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cycle 할 때만 했던 거고 지금 irx.js가 cycle을 너무 많이 닮아갔어요. cycle이 그만큼 우수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반증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개의 값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값들을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서 start withy 하는 경우 그러면 3,2,1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번에 나와요. 한 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0,1,2,3 이게 되겠죠.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3,2,1이 한 번에 딱 나오고 그렇죠 0,1,2,3 이게 start withy 그리고 withy latest from 말 그대로입니다. 제일 마지막 어딘가로부터 제일 마지막 인가 other observable 프로젝트 펑션 이분 이전에는 select 이분 프로젝트 잖아요. project라고 argument 이름을 붙인 경우와 select라고 붙인 경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 은밀해 보시기 바랍니다. variable quicker second source 볼까요 지금 interval이 1초고 얘는 5초입니다. source 파이프레스의 really latest from second source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interval이 5초고 5초에서 5초 얘가 딱 값이 나왔을 때 얘의 값은 아마도 4초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0와 4초 합해서 0,4초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0,4초 그 다음에 다시 1 또 5초 뒤에 1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럼 그 사이에 9가 되어 있겠죠. 그럼 1,9. latest 배 그렇죠. latest from second source 영어에요. 그냥 really latest from second source 발음이 오늘 균일이 잘 되네. 제가 발음이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slower second source 입니다. 이번에는 second source가 더 느린 경우 이게 이게 second source고 이게 first source인데 second source가 먼저 나온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나왔을 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얘가 5초 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러니까 second source가 0일 때 얘는 계속 4 그렇죠. 5,6 이게 좀 헷갈리네 코드로 볼까요. 보면은 second source가 먼저 온 거예요. 파이프 해서 with latest from source 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4초가 되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4초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latest from 이게 값이 뭔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얘 뭐예요. 얘 second source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4초부터 동작이 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초가 지나서 첫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latest with latest from source 이게 값이 나왔을 때 second source가 map 되어서 first second 가 map 되어서 이게 구역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map이 없다. map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map first second 받는 게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음 그것도 좀 한번 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미묘한 놀이가 들어가 있네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자 latest value 그리고 설명이 뭐라고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 다른 설명은 딱히 없네요. 어 두번째 것 project function project function 로 쓰이고 있는게 지금은 어디있나요 project function 이 source 만 있고 없습니다. 얘도 없고 위에는 있나요 위에 여기도 project function 없습니다. 프로젝트 펑션이 있으면 좀 더 프로젝트 펑션이 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텐데 지금은 없네요.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얘가 latest value 이 녀석이 값이 나왔을 때 이게 출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first, second 되는 거죠. 맵에서 first, second 값이 파라미터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기 값이 나와져야 되고 그죠? 여기 값이 나올 때까지 second value 그죠? 얘가 나올 때까지 얘는 아무런 것도 지금 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제가 말이 꼬여버렸네 하여튼 여기에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에요 되게 간단한 걸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좀 꼬였어요. 지금 현재 되게 간단한 거고 되게 단순한 건데 그냥 맨 마지막 걸 같이 합쳐서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이 좀 꼬였는데 꼬인 이유가 사실 여기 아주 미묘한 게 들어있어요. 첫 번째 example이 아니라 두 번째 example 여기 아주 미묘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묘한 게 들어있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스트림이 마음대로 오래 제어할 수가 있어요. 스트림들을 제어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스트림을 제어하는 방식이 지금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니까 보면 왜 4부터 시작하느냐 그죠? 4가 딱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5 6 나왔죠. 그죠? source고 latest prime은 0인데 latest prime이 이거잖아요 이게 source잖아요 이게 5초 뒤에 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5초 뒤에 나타나니까 얘가 5초 뒤에 4라고 하는 값을 던질 때까지 첫 번째 이거죠? 이게 지금 지금 언제나 말은 세컨드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source잖아요 그죠? 얘는 아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4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고 미묘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곰곰이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4부터 나왔는가 왜 1, 2, 3 쪽 얘는 세컨드 소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0, 1, 2, 3 그리고 나중에 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와줘야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간단한 걸 제가 괜히 꼬여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집입니다. 집은 뭐냐니까 말 그대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observable이 이미트하고 난 다음에 그 밸류들을 array로서 표현하는 것 압축이죠. observables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observables 되어 있죠. 여자로 보면 hello world good bye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적각 놓고 1초 뒤, 2초 뒤, 3초 뒤 논단 말이에요. 집이 동작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는 요 논석이 값을 return 할 수 있는 그 시점 3초 뒤에 요 논석과 요 논석이 합쳐서 여기에 딱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두 번째 예저도 보면 요거는 하나의 observable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 집이 집이 된단 말이에요. source interval 1초 있고 source에 pipe take 2 두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0, 1, 2, 3 될 거고 얘는 언제 되죠? 0, 1 2초 뒤에 여기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값은 언제 넣느냐니까 2초 뒤에 여기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전에 봤던 그거 뭐예요? 언전에 봤던 예제랑 상당히 중척되는 거죠. 그렇죠? from latest really latest from 그렇죠? 이름도 여기 힘들다. really latest from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 요게 다 완성되었을 때 여기 딱 넣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첫 번째 코드를 볼까요? 그러면 돌려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게 완성되었을 때 동시에 넣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rx.js 스트리밍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2초 뒤에 source 0가 나오고 take 2를 가지니까 0, 0 나오고 0, 2가 나오고 얘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끝이에요.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완성되면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네요. 2초 뒤에 이게 다 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0, 0 나오고 그리고 또 1, 1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액집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걸 뭐 combine latest 로 바꿔볼까요? combine latest 이게 어디에 있나요? ok op z z z rx.js z z z z z z z 또 다른걸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걸 한번 넣어서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게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여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것만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퍼레이터들 중에서 콤비네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열 몇개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이어서 컨디셔널하고 크리에이션 이 부분도 또 한번 복습삼아 우리가 예전에 공부는 다 했습니다만 복습삼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